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키워하는 덕터 요미입니다. 뭔가 피곤하네요.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요즘 체력이 달려. 이거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답 확인하러 가실게요. 자, 최근 이게 요즘 최근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체력이에요. 같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발음도 조금 비슷하죠. 이 부분인데요. 원래 기본형은 다리루예요. 다리루는 충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는 부정해야 되니까 나이를 붙여서 다리나이라고 했어요. 다리나이라고 하면 부족하다 라든가 모자라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이행 많이 들어보셨죠? 힘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나쿠데다이행 라고 하면 부족해서 힘들다, 모자라서 힘들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다리루크가 다리나이, 체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다른 표현을 쓰면은 다리루크 부속, 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현. 아, 요즘 체력이 달려. 네, 자, 일본어 표현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운동 뭐 하시나요? 저는요,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지만 지하철을 갈아탈 때 되도록 계단을 올라가는 걸로 의식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